아 잘 그렸다 엄마 세나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윤이창 알지 윤이창 응 윤이창 내 남편 세나 엄마가 엄마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온적 있어? 응 있어? 응 있어 왜 찾아왔어? 이창씨 그만 돌려줘 나비서 세나 엄마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? 응 이창씨 이창씨 그만 돌려줘 나비서 엄마 이창씨 그만 돌려줘 나비서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어? 네 그럴게요 왜? 왜? 왜 그랬어? 강치환이 네 애비인거 다 말해버릴테니까 그런줄 알아 안돼요 안돼요 그건 절대로 안돼요 그러기 전에 정리해달라고 normal 네 그래서 사인 그만두고 해외로 떠나자고 했던 거야? 우리 엄마, 어디다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? 혼자 끙끙 앓으면서 불안하고 억울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고 그랬을까? 근데 유리창이 안 간댔어? 우리가 좋대어 맞아, 아빠는 엄마랑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우리도 아빠를 제일 사랑했잖아 맞아 보고 싶다, 아빠 보고 싶다, 남편 아빠